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성균 씨가 남긴 유서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한편 이성균 씨는 경찰의 세 번째 소환 조사에 앞서서 변호인을 통해서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던 사실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도 참 좋아했던 배우였는데요. 이성균 씨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정말 놀라운 뉴스, 사실 믿기지 않는 뉴스였는데 이성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 경위부터 좀 격리해 주시죠. 그제죠. 그제 이제 전혜진 씨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두 아들의 엄마고 아빠인 전혜진 씨가 엄마고 이성균 씨가 아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9시 반경에 차량과 함께 나간 이후에 소식이 이제 없다 밤 9시 30분경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성균 씨가 사용하는 거실에서 이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래서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서 매니저가 최초 신고는 강남경찰서에 했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강남경찰서에 옛날에 주거지라든가 이런 게 청담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긴급 공조수사를 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차량, 끌고 나간 차량이 있으면 통신, 긴급으로 통신 조회도 하지만 바로 수배 차량 기준으로 긴급 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조회를 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차량 번호가 확인이 되면 그 이동 루트가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재빠르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북구 소위 말하면 성북구하고 종로구죠. 아룡공원 도로변인데 예전에 이성균 씨가 이 근방에서 거주도 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찾아가서 결국 방송국 때 말씀 안 드리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망을 한 걸로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이미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소방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같이 했어요. 그게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같이 동시 출동을 했는데 이미 심정지 상태라는 게 확인이 돼서.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영안실로 이렇게 이송을 하게 된 거죠. 일단 가족들에게 유소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던데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취재가 됐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이제 가족에게 언론에 꽤 보도가 된 부분이지만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유족들이 공개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취재가 됐다고 하더라도 밝히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수사경영업 측상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최측근과의 어떤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정신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지만 관련 진술도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라든가 CF가 중단된다든가 또 영화라든가 이런 위약금이 무려 100억에 가까운 위약금을 물어야 될 그런 상황에 도달이 되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그 멘탈이 무너지는 이런 스타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정향이 가능합니다. 고 이선균 씨, 빈소에는 동료들을 비롯해서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도 보고 가시죠. 배우 이선균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생전 고인과 작품을 함께했던 배우 조진웅, 조정석 씨 등 동료 배우들과 변영주 감독 등 영화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으므로 종결하고 이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선균 씨, 단순한 국내 영화배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스카 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에 출연하면서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됐는데 외신들도 긴급 타전하고 있다고요? 뭐 칸이라든가 사실 황금 종료상 사관왕을 달성을 한 분이죠. 뭐 BBC라든가 가까운 일본, 로이터통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영국, 심지어 중국 방송 뭐 이런 외신들이 긴급 타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런 배우가 사망을 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하면 한국은 굉장히 마약 사범을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여기에 연루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기생충 영화를 얻게 된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발견이 된 부분은 안타깝다. 이러면서 정말 각 세계의 유수한 외신들이 긴급으로 타전해서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걸로 봐서 이선균 씨가 사실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히트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 기생충 영화라는 부분의 정점에 다다라서 정말로 해외에서도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균 씨, 소속사 측이 고인의 마지막 길에 억측을 좀 삼가달라 이런 입장문을 또 냈군요. 사실 이제 소속사 측 입장에서는 유수한 정말로 중견 탑 탈런트이고 연기자인데 이런 부분에 어떤 그동안의 SNS상에 굉장히 억측 같은 게 많았거든요. 심지어 참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그 당사자인 구속된 29살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이라는 사람하고 이 통화 내기 확인 안 되는 부분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억측성 유튜브라든가 어떤 SNS상에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선균 씨나 이선균 씨 가족 입장에서는 아마 정말 감당해내기 힘들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향후에도 이런 사안이 있었을 때 정말 자제를 하고 어떤 법적인 조치까지 뒤따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분석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이 마역 관련 수사를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생긴 일 아니냐. 그래서 큰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금 지드래곤이 사실은 무혐의 불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차원이 틀리죠.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세 번 모두 다 음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 간이 시약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정밀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밀검사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지금 구속이 된, 같이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29살 된 융업소 여성, 이 실장의 진술이 뭐였냐면 다섯 번에 같이 마약을 했다는 부분이 통신수사라든가 진술에 또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선균 씨가 그 여 실장 집에 갔었던 건 사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나는 건네주는 게 수면제라고 생각을 하고 투약을 했다. 투약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검증이 돼야 되지만 일부에서 지금 일부 방송에서도 나왔고 유튜브에서 나온 부분인데 그 A 씨라는 실장하고 그다음에 이선균 씨의 통화로 유추되는 이런 부분에 코로 코카인을 흡입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수면제라고 하면서 코로 흡입하면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해서 코로 흡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수면제를 코로 흡입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긋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혹을 가지고 경찰은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왜 경찰이 지금 가잉 수사를 했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약간 반론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유흥업소 구속된 공갈피자기염 대마나 필로포인이나 케타민을 했다는 이 여성실장의 진술을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확인을 해서 그다음에 혐의가 없다고 하면 국립과학수화연구원 해시나 간이 시합검사에 없다. 그리고 그 여성의 진술이 허위다라는 걸 맞춰서 그다음에 이선균 씨가 정말 증거가 없다고 하면 무혐의 불성취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 건데 일부에서는 이게 경찰의 가잉 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지도래곤도 음성이 나와서 불성취했는데 왜 3차례나 공개적으로 기자들한테 언론에 노출을 하면서 수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논란이 있지만 사실은 이성균 씨 쪽에서 공갈피해자 조서 그다음에 오늘이 마지막으로 해서 심야 조사까지 응할 테니 조사를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부분이 이번에 인천경찰청장이 인터뷰를 해서 모두 밝힌 사안입니다. 12월 23일 다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당시 변호인 측에서 고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공갈 사건에 대한 추가 피해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야 조사는 고인의 동의와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의중 인천경찰청장의 얘기는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성윤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사 대상이 돼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 해도 큰 손해가 발생을 하고. 큰 리스크 내지는 피해가 크죠. 그리고 3차 때는 비공개로 소환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업사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성윤 씨 변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경찰이 잘못한 부분을 비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피의자가 수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 간서에 출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언론에 노출을 하거나 비공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경찰청 사건 심의 공보에 관한 규칙 16조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사 관련한 피의자를 촬영이나 그다음에 녹화를 하는 걸 방지하거나 그다음에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게 딱 돼 있어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공보준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두 차례 예를 들어가지고 음성이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세 번째는 비공개 출석을 하도록 해서 그래서 진술을 듣고 그에 대한 수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훈령을 어긴 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상당히 방어적인 인터뷰를 했는데 이 상태를 지금 강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피의자,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든 아니면 연기자든 공인이든 간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사를 받는, 수사를 받는 부분을 녹화하거나 언론에 노출하면 안 된다는 게 경찰청 훈령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청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고 만약에 이성균 씨 변호인이 비공개 출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거나 무산을 시키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노출을 시켰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아마 중간에 공징계를 받을 사안이다. 그래서 경찰이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아마 감당하기 힘든 비판도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경찰을 탓하는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바로 경찰의 수사 자체가 마약전과 육범인, 유흥업소 여실장 A 씨의 진술에만 너무 의존해서 유명인인 이성균 씨를 쉽게 얘기해서 여권을 올려야 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편상욱 앵커 말도 굉장히 애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음성 판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왜 해야 했냐면 공갈피자 정가 육범, 마약류 관례관한 정가 육범인 더군다나 3억이라는 돈을 공갈을 해서 괄취한 이 여성에 대한 진술을 너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통신 수사라든가 CCTV 수사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게 인정이 된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성균 씨도 5번 중에 4번은 그 실장이랑 여실장하고 같이 있었다는 걸 시인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세 번의 음성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수사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공갈피자 겸 대마나 필로폰이나 캐타민을 같이 했다는 이 여성의 진술이 허점 그리고 진실이 아니라는 걸 밝혀내서 결국 이성균 씨를 범죄 혐의 없음 불성취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었거든요. 이래서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은 이 부분을 가행수사라고 비판하기에는 약간 내용을 좀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지 않을까. 어차피거나 이성균 씨, 우리가 사랑했던 배우 이성균 씨의 마지막 모습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남긴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때도 역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오늘 피해자 조사, 고소인 조사 함께 진행해가지고 너무 늦게 끝나서 기자분들께 기다리기에 필요해 주신 인심으로 죄송하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사 성실히 임했고요.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균 씨가 이제 저도 추측할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가장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부분 중으로 또 추정이 될 수 있는 게 일부 유튜버들이 그 유흥업소 실장과 이성균 씨의 대화 내용을 음성 자체를 그대로 공개해 버렸잖아요. 사실은 이제 언론은 보도가 됐지만 가세현 같은 경우 그리고 일부 유튜브 내지는 커뮤니티 사이트라든가 그다음에 SNS 상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아주 확산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흥업소 실장이 사적인 부분 그리고 마약을 같이 했다는 이런 정안 같은 이런 녹취록을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 부분이 이성균 씨 입장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이고 특히 이성균 씨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지는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석들의 아마 멘탈이 무너지는 심리적으로 압박감 이런 게 이제 겹쳐져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정말 안타깝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극단적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